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의심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절 전체 도우와 대절 전체가 동격이니까 위치를 쓰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길이 몇몇 문학 작품들의 길이가 is overwhelming 하면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량이 많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몇몇 문학 작품들의 길이가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읽는 것 또는 번역하는 것 한 작품을 수업 시간에 몇 시간씩 여러 주 동안 한 작품을 읽거나 번역하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서치어 혁명댓 이러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 이거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 너무 지루한 경험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펼치기를 뭘 펼칠까요 외국어 서적을 다시는 됐죠 이제 발체본이 제공해 줍니다 한 가지 종류의 해결책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발체본에 이제 이점이 나와요 장점들은 분명합니다 즉 한 시리즈 1년의 패시지는 단락들 From Different Works이니까 다양한 작품으로부터의 한 시리즈의 단락을 읽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3인칭 단수 S 붙이죠 제공해 줍니다 생산해 줍니다 뭐를요? 더 많은 다양성을 생산해 줍니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리하여 모험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또는 모험하다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자연스럽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게 합니다 더 큰 기회를 어떤 기회? 피할 수 있는 기회 뭐를? 단조로움을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으로부터 몇 달락 한 시리즈의 단락을 읽는다는 것은 다양성을 제공해 주니까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겠죠? 선생님으로 하여금 뭐 하면서 여전히 제공하면서 학습자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맛을 최소한의 어떤 맛이냐 한 작가의 특별한 풍미 또는 묘미의 맛을 즉 글의 맛을 학생에게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장점은 분명합니다 한 시리즈의 단락 여러 작품으로부터 한 시리즈의 단락을 읽는다는 것은 생산합니다 더 많은 다양성을 교실에서 그리하여 선생님이 갖도록 합니다 더 큰 기회를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모험하면서 여전히 제공하면서 학습자에게 입맛을 어떤 맛을 적어도 한 작가의 특별한 풍미의 맛을 제공하면서 반면에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오직 노출된 학생 한 입 베어묻는 게 바이트고요 사이즈도 한 입 베어물 수 있는 사이즈의 덩어리니까 이거를 짧은 토마 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토마 끌에만 오직 노출된 학생은 절대로 갖지 못하겠죠? 만족감을 어떤 만족감이냐 동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알게 되는 만족감 전반적인 패턴 책의 패턴인데 전반적인 책의 구성이라고 본 거예요 책을 한 권 쭉 읽어나가는 이 구성을 아는 만족감을 갖지 못하겠죠? 토마 끌만 읽는 친구들은요 그런데 이게 선행사예요 책을 읽을 때 그 만족감은 이 만족감은 결국입니다 만족감이에요 어떤 만족감이냐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만족감이죠 언제 우리가 읽을 때 뭔가를 우리의 자신의 언어로 모국어로 게다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게다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학적 특성들이 있어요 문학적 특성들이 첫 번째 1번 전개 역시 전개 전개한 거고 이거는 펼친 거니까 둘 다 전개예요 몇 가지 문학적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는 이런 문학적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짧은 발체문에 의해서 절대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는 몇 가지 문학적 특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개 줄거리 그리고 등장인물 등장인물 예를 들자면 줄거리와 또는 등장인물의 전개라는 거죠 뭐뭐를 가지고 점진적인 몰입을 가지고 독자의 몰입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독자의 점진적인 몰입과 더불어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전개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복잡한 테마 테마를 펼쳐주는 거 전개 뭐를 통해서 이거는 병치죠 대조적인 관점의 병치 A라는 관점 B라는 관점을 서로 대조시켜서 이렇게 딱 놔두는 거예요 병렬구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조되는 관점의 병치를 통해서 좀 복잡한 띔 주제 주제를 전개하는 것이 문학의 몇 가지 특성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